네 분이 같은 고민을 갖고 오셨다고요? 이 친구하고 저 같은 고민은 둘 다 당뇨가 있어요. 둘 다 당뇨가 있고 또 하나 둘 다 하체가 가늘어. 희연하게 하체가 가늘어. 나를 보고 하체가 하늘다고 너희하고 만져버리니까 나보다 더 가늘어. 당뇨 같이 있다고 그러는데 당뇨 게임이 안 돼. 난 당뇨를 36년째 앓고 있어. 당뇨 고참이야. 이 친구는 당뇨가 얼마 안 된 사람이야. 어따 대고 나한테 또 비교를 하려고. 근데 이게 자랑하는 분이 좀. 자랑하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. 차이점은 뭐냐면 이 친구는 자기 와이프한테 진짜 모든 걸 와이프가 다 챙겨주고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요.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. 여보세요. 11살 차이의 아내야. 난 11살 차이의 아내 같으면 그냥 아주 매일매일 업고 다니고 그래. 근데 나는 한 살 차이야. 이우철 씨 지금 이 발언이 굉장히. 위험해. 위험하지. 그럴 수 있어요. 아니 그러지만 사랑하는 거는 또 여기는 은근히 나보다 게임이 안 돼. 사랑하는 정도는. 사랑은 더 깊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? 아니 근데. 아니 근데. 다 게임이 안 돼요. 왜. 저기요. 두 사람 그만해. 두 사람 그래도 똑같이 절친으로 나온 건 좀 배잖아, 배. 그래서. 아, 배 절친이다. 그렇구나. 배 절친이다. 둘 다. 뚱뚱하지는 않은데. 배가 나왔어요. 배는 좀 맞아. 배가 나왔어요. 그래요? 근데. 이거 진짜 배는 좀 빼야 돼, 이거. 근데 우리 두 사람은요. 그래서 이렇게 배 나온 것만은 아무것도 아니야. 얘하고 나하고는 둥그러잖아, 둥그러. 그냥 둥글둥실, 두둥실 이렇게 짜서 눈 굴리면 눈사람 굴러가듯이 둥글둥글. 이게 우리는 문제야, 너나 나나. 그렇지? 왕년에 우리가요. 옛날 사진 보면 알겠지만 얘하고 나하고 허리가 24반이었어. 말도 안 돼. 1m 65에 24반에 48kg, 50kg만 나그럼 미스코리아 나가라고 그랬어. 그렇죠. 우리 그랬지?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됐어. 난 이거 고민 갖고 나온 사람인데 무슨 둘이 맨날 취급. 됐어, 그만해. 그러면 과거에 두 분이 정말 어느 정도 날씬했는지 저희가 당시 사진을 준비해봤거든요. 아, 그럼 제가 찍을까요? 나 자신 있어. 항상 초. 이야. 대단합니다. 개미홀이에요, 개미홀이. 저 때 안녕하세요. 또 만났군요. 다시는 못 만나나 생각했죠.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. 저 장시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뛰신 거예요? 거의 뭐 따불은 아니어도. 20kg? 17kg, 20kg. 20kg 이상은 쪘습니다. 근데 왜냐면 나랑 40kg 정도에서. 그렇지. 아니, 나는 48kg였지, 이때. 저 장시에 30kg 때. 근데 나중에는 48kg가 딱 보기가 좋더라고요. 그때까지 쪘습니다. 근데 이게 핑계 같지만 나이가 먹으면 1년에 뭐 0.8kg인가? 뭘 맛이 계속 찐다대. 내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. 이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우린 너무 먹어서 그런가? 아닌가? 그런 정보는 도대체 어디죠? 그러니까요. 아니, 그냥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. 아니. 아니. 아니, 근데.